그냥 성훈이 형이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뺐는데도 사진 보니까 엄청 불해 보여. 너무 비교되네, 성훈이 형이랑. 뭐가 문제일까? 6kg! 인간 승리다, 진짜. 나한테 지금 뭐라고 그랬냐?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있으니. 애 쓰고 있는 거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가다, 뭐야? 모델을 노력한다고. 이 노래 뭐야. 안 되지, 또 뭐야.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진짜 어떡해. 아, 단체. 아, 이 범위를요? 아이고! 뭐야? 귀여워! 뭐야? 야, 의자 부서지는 상황이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언니. 자, 가볼게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지금. 아, 머리 대지마. 화장했는. 아, 머리 대지마. 아, 머리 대지마. 화장했는. 화장했는. 아, 머리 대지마. 아, 내가 소품이네요. 오, 뭐. 예민해, 예민해. 저 정도면 예민해지는 말이지. 저건 예민해지지. 오케이. 아, 좋아요. 확실히 소품이 있으니까 좀 낫네. 왜요? 좋다 좋다. 아 좋아. 그래도 단체 코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마음이. 한계 편해지고. 좋다 좋다. 이제는 너무 좋다. 아니 진짜 썩동이 오빠도 표정이 좋아졌어. 내 말이에요 자연스러워. 뭔가 그리고 이용할 것들이 많이 이용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뭐 올려도 되고 포즈에 좀 더 이제 넘어졌으니까. 자유로워니까. 의자도 있고 하니까.